자 잘 쉬셨죠 도면 보도록 하죠 도면의 경우도 한 마리씩 꼬박꼬박 주는데 도면의 경우는 지적도 하고 이매도 두개를 도면이라고 부르고 축적 보게 되면 지적도의 경우는 밑에 박스에서 가장 대축적 500분의 1서부터 가장 작은거 6000까지 다 사용합니다 500이 있고 600이 있고 1000이 있고 1200이 있고 2400이 있고 3000 6000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지적도의 추첨인 반면에 이매도는 두개밖에 못 씁니다 3000하고 6000만 씁니다 등록사항의 경우는 104페이지에 먼저 나온게 토지의 소재와 집원 나와있고 지목 나와있고 경계 나와있고 도면에 생애도 나와있고 지적도면의 제명과 축청 나와있고 도각성과 숱이 나와있는데 여기는 페이지 106페이지 가서 지적도 생긴 모양새 보고서 이제 어디에 뭐가 있는가만 아시면 되요 지적도 보니까 106페이지에 이렇게 네모난 지적도 하나 있고 지번이 가운데 은행님 모양 토지가 14전서 있죠 이 토지 보고서 이제 어디 뭐가 있는지만 아시면 등록사항이 요시니까 본 다음에 다시 넘어갈게요 맨 꼭대기 보니까 여기 열십자 마크가 표가 있는데 여기 표가 번호가 85917 써있죠 그 다음에 여기 무슨군 무슨면 무슨니 써있고 지적도 제 몇장중 몇해라고 써있고 축척이 1200분의 1 그 다음에 우측 상단모 숫자가 249400 써있고 여기가 114500 써있고 위에 114000 써있고 249000 써있는 숫자가 있구요 요게 지적 생긴 모양새인데 이거 보시고 어디 뭐가 있는지 아시면 됩니다 제일 처음 나온게 요 요 마크가 도면에 색인도에요 색인도라는 것은 이 가운데 까맣게 칠해져 있는데 이 도면이 5번 도면이란 얘기고 도면 번호가 왼쪽에 궁금하게 되면 8번 도면 떼봐라 오른쪽에 궁금하게 되면 9번 도면 떼보라고 도면 찾기 쉽게 만들어진 마크를 도면에 색인도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요 색인도 옆에 군면리가 소재가 되고 지적도 몇장중 몇도 요것이 이 도면의 이름이에요 제명이고 그 다음에 축척이 얼마로 나와있어요 1200분의 1 나와있죠 요게 축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도면의 테두리선을 도각선이라고 부릅니다 도면의 외곽선을 도각선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도면의 우측 상단부 좌측 하단부에 10만 단위 숫자가 써있는게 요게 도각선의 수치에요 수치인데 실제 거리이며 단위는 미터가 됩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24만9천4백미터란 얘기고 요건 11만4천5백미터 요건 11만4천미터 24만9천미터 실제 거리 다 표시하는 것이 도각수치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토지 모양새 선이 바로 경계가 되고 그 다음에 14번이 지번이 되고 그 다음에 지번 오른쪽에 한글자로 쓴게 지목이 됩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아신 다음에 등록사항 보시면 이해가 될 거에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고 세균도라고 부르고 얘는 소재 얘는 제명 얘는 축척 테두리선은 도각선이라고 부르고 도각선의 수치라고 부르고 토지 모양 생김새가 경계고 경계 안쪽에 14번이 지번이고 얘는 지목이에요 이해갔어요? 네 다시 책 넘어와서 104페이지부터 하나씩 보자구요 1번에 소재있나요? 소재가 어디있어요? 위에 있죠? 군면이 지번은 어디있어요? 경계 안쪽에 14번 써있었고 그 다음에 지목은 어디있었나요? 지번 오른쪽에 한글자로 전 써있었고 경계는 토지 생긴 형태가 경계였었고 5번 도면에 생긴도라는 것은 좌측 상단부 14마크 도면에 생긴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도면에 즉 지적도면의 제명과 축척은 제명은 지적도 몇장 중 몇호가 제명이었었고 축척은 1200분의 1 이해갔어요? 그 다음에 여섯번의 도각선과 그 수치 나와있죠? 도각선은 테두리선이 도각선이고 10만단의 숫자 수치인데 수치가 말하는 것은 실제 거리입니다 요거는 숫자 가지고서 4개 가지고서 직선거리 가로거리하고 직선 세로거리를 뽑아낼 수 있는 것이 이 숫자의 뜻이에요 뜻인데 이 숫자가 말하는 것은 측량 원점이 여기 있게 되면 측량 원점서부터 세로 길이하고 가로 길이가 얼마인가 확인할 수 있도록 다 명시한 것이 이 숫자의 뜻이 됩니다 여기까지 거리가 있고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표시한 것이 이 숫자의 뜻인데 여기까지 거리가 11만 4천 미터 란 얘기고 여기까지 거리가 11만 4천 오백 이란 얘기입니다 실제 거리가 여기까지 거리가 24만 9천 미터 란 얘기고 여기까지 거리가 24만 9천 4백 이란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도면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뽑아낼 수 있겠죠 요거 빼면 되니까 얼마가 돼요? 요거 요거 빼니까 500이 되겠죠 가로 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500m 란 얘기입니다 실제 거리가 세로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빼니까 400m 란 얘기에요 실제 거리가 어렵게 하지 마시고 이쪽이 숫자가 크고 작죠 같은 방향끼리 빼시고 빼시면 돼요 같은 방향끼리 빼고 빼니까 하나는 500에 나오고 하나는 400에 나오네요 그럼 이제 지금 보시는 도면이 가로가 길어요 세로가 길어요 가로가 기니까 빼고 빼고 큰게 가로 짧은게 세로에요 가로가 몇 미터 라는 얘기고 500m 세로가 400m 그럼 이 전체 면적이 얼마일까 이게 문제였었어요 기술문제로 숫자 4개 면적 뽑아라 같은 방향을 빼고 빼시면 돼요 그냥 빼고 빼니까 504만 나왔죠 곱하기 하니까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에 5 4 20 이니까 20만 전부터 되겠죠 이해갔어요 그래서 축적이 얼마인가요 지금 1200분의 1이죠 그래서 페이지에 105페이지 밑에 박스에서 1200분의 1번이 면적이 얼마로 나와요 105페이지 20만 남아있죠 그렇게 면적 뽑아낸 방법 이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아까 109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109 109페이지 가니까 바둑화 모양 지적도 있어요 그 지적도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이 똑같이 빼서 면적 뽑아보세요 제가 한 것처럼 109페이지 나온 지적도 같은 방향끼리 숫자 빼보시라고 이렇게 빼야죠 이렇게 이렇게 같은 방향끼리 빼고 같은 방향끼리 이렇게 빼는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빼는게 이렇게 같은 방향끼리 거기 보니까 같은 방향 빼고 빼는 숫자가 몇개가 나와요 두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숫자가 뭐하고 뭐가 나왔어요 200하고 150 나왔죠 가로가 가로가 200m 세로가 150이란 얘기입니다 축적이 얼마에요 500분을 나왔죠 면적 3만 나왔네요 다시 105페이지 넘어와서 그 표에서 500분을 보니까 가로가 얼마가 나오고 지상거리가 200m 세로가 150m 면적은 그 뜻이에요 그게 그럼 숫자 주고서 면적 뽑아라 충분히 뽑을 수 있겠죠 그렇게 뽑아내는 것이 면적이니까 여기까지가 7번까지 6번까지 나온 내용이고 다시 그 박스 밑에 보시니까 표 밑에 105페이지 표 밑에 표 밑에 표 밑에 보니까 이제 7번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과는 거리 그 다음에 다음편이 넘어가서 8번에 삼각점에 지적중량기준점이 위치 남아있고 9번째 건축물과 구조물이 나와있는데 7, 8, 9번은 여기서 안 나와요 여기서 안 나오게 따로 보셔야돼 여기서 안 나오고 7, 8, 9번은 여러분이 면적 뽑은 지적도 109페이지에 있는거 109페이지 보시니까 면적 뽑은 지적도 있죠 그거 보시면 거기서 나와요 확인이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1번서부터 6번까지 여기서 나왔는데 7, 8, 9번은 여기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 따로 보셔야돼요 여기 109페이지 보니까 이렇게 옆부장이 생긴 땅이 한가운데 있고 지번이 79에 4 지목은 대란 땅이 있는데 찾았어요 한가운데 있는거 일단 각 변마다 숫자가 써있습니다 여기 써있는 숫자가 27.50 써있고 20.05 5.0 25.25 22.26 숫자가 써있는데 이 숫자가 말하는 것은 실제 거리이고 다리는 미터에요 실제 거리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실제 거리가 얼마란 얘기이냐 25.25 미터란 얘기고 요거리는 22.26 미터 요거리는 27.50 미터 20.05 미터 5미터 다 표시형이 숫자의 뜻이에요 숫자 말하는 것은 이 필지에 선이 꺾이는 경계점이 몇개 있어요 다섯개가 있죠 그럼 요경계점하고 요경계점하고 실제 거리가 25.25 미터란 얘기입니다 그럼 요걸 뭐라고 이 숫자를 뭐라고 부르는 예를 경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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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에 거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거리가 25.25 미터란 얘기에요 요기는 거리가 나와 있어요 이지족도는 요긴 나오죠 요긴 나와요 요긴 안 나오니까 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거지 여기서 나오는게 아니란 얘기에요 요걸 뭐라고 부르더라 경계점 간에 거리라고 이게 7번의 내용이고 8번에 나온 내용은 이제 이 지적도 가운데 보시니까 여기 사거리입니다 사거리가 되어있고 가운데 동그라면서 9번 써있는 점이 있을거에요 순목 그림 찾기죠 지금 찾았어요 가운데 9번 요기에 말하는게 측량 기준점의 위치인데 기준점이 여기 있다고 알려주는 마크입니다 기준점의 경우는 지적 기준점이 3개 있다고 배웠는데 먼저 배웠던 것이 지적 삼각점 이란 기준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적 삼각 보조점이 있었고 지적 도구점이 세가지 기준점이 지적 기준점인데 모양과 세가지 다 달라요 지적 삼각점이 나오게 되면 원에다가 열 숫자가 들어가 있으면 지적 삼각점을 나타내는 마크고 원에 들어가 있고 까맣게 칠해져 있으면 지적 삼각보류점을 나타내는 마크이며 원만 나오면 지적 도구점이에요 근데 두가지의 경우는 원치름 여기서 여기까지 지름이 3mm로 지도하게 되고 얘는 원치름이 2mm입니다 작게 그리는 이유가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경우에 요건 어떤 기준점을 의미하고 지적 삼각점 이건 지적 삼각 보류점 지적 도구점을 알려주는 마크가 있게 됩니다 우리 책에는 이건 모름이 알까 그러면 지적 도구점이 여기 있다는 얘기에요 몇 번 도구점이 9번 도구점이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어요 실제 땅가서 보게되면 땅바닥에 요만한 쇠가 박혀있어요 땅바닥에 기준점 매세라는 이유는 측량할 때 만원이용을 세워놓고 측량 하죠 만원이용을 세우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에요 그럼 측량을 이길 때 누구와서 하더라도 여기서 하라고 미리 만들어진 마크가 바로 기준점 자리인데 옛날 기출문제에서 한번 나오기를 지적도에다가 요거 집어넣고서 요게 말하는 것은 요거는 지적 삼각점의 표시이다 라고 기출문제에요 맞았어요 맞았죠 이렇게 기출문제다 보니까 마크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가지 나온 것이 기준점이 마크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게 8번이고 기준점이 얘가 7번이고 마지막 아홉 번째가 뭐가 남았느냐 건축물과 구조물 위치가 남았는데 만약 이 땅 잘생긴 땅 이 안에 건물이 있게 되면 앞으로 건물 위치가 등록이 될 겁니다 그럼 건물 위치 등록 해 주게 되면 실제 땅 가서 보지 않더라도 건물 위치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 건물 건축물 등록하도록 개정한 것이 2002년도에요 월드컵 하려부터 등록하도록 법을 개정을 했는데 현재 2015년이죠 13년 지났지만 지금도 아직도 안 나와요 책이 아직 없는 이유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까지 앞으로 나올 겁니다 현재 건축물 등록 하려고 현재 작업 중에 있어요 그래서 좀 있으면 나올 테니까 건물 위치가 나오게 되면 요건 건물 위치가 여기 자리 잡았다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직 안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법에 나온다고 규정했으니까 나온다고 부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작년에도 건축물과 구조물이 출제했으니까 도면에도 건축물과 구조물 나온다고 부셔야 돼요 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7, 8, 9, 9, 9 번 세 가지 7, 8, 9 번 냈는데 여기서 확인이 가능한 것이 여기 안 나오다 보니 여기 보시란 얘기에요 떠들었다면 나가자고요 도면등록 사항이 많아요 이것도 죽어도 못 외우니까 도면 보시고 뭐가 어디 있는지 아시면 도면을 눈에 넣어야 돼요 이건 뭐라고 불러요 색인도 얘는 소재 얘는 제명 얘는 축척 테두리선은 도각선 도각선의 수치 이 토지 모양새는 경계 얘는 지번 얘는 지목이고 요건 뭐라고 불러요 경계점 간의 거리 요건 기준점의 위치 건축물의 위치에서 아시면 외워지는 거지 외우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지적법을 자꾸 암기가 뭐기로 말씀하시는데 암기도 뭘 알아야 외워지는 거지 모르면 모르니까 지적도를 연상 하시면서 꼭대기 있는게 이게 뭐였었더라 도면에 색인도 고담 나왔던 것이 소재가 나왔고 제명이 있었고 축척이 있었고 테두리선이 도각선 이었으며 우측 상단부 좌측 숫자가 도각선 소재가 있었고 토지 모양새가 경계였었고 경계 안쪽에 지번과 지목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넘어가시면 등록성을 외우시는 거에요 나오면 보너스 문제니까 요거는 그림 이해하시면서 잡아내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가기전에 그 106페이지 보시니까 요지적도 보니까 요지적도 보니까 요기보니까 찾았어요 네 요기보니까 요기 산이라고 써있지요 요기 산 죽겠죠 지금 안에 그냥 한번 읽어봐주고서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끝나요 외우든 말든 근데 그건 공부하는게 아니니까 이렇게 이해하는게 빨래기 때문에 그림 그리시고 시간 잡아먹는 거에요 저도 제일 편한게 뭔지 아세요 소재 나옵니다 도면에 집원 나와요 지목 나와요 경계 나와요 이렇게 축축 외우세요 그럼 끝이야 그냥 그것도 외우고 예쁘니까 그건 그건 그렇게 못 외우니까 이거 연상하시면서 그림 그리라는 얘기에요 그럼 뭔지 알아시니까 그 다음에 산자 붙은 거 요 산자 붙은 건 모름이 아느냐 지적도 시행지역은 지적도만 나오고 이마도는 같이 안나와요 그럼 산이라고 써 붙이는 것은 여기는 이마도 시행지역이에요 그럼 이북은 알고싶으면 뭘 때 보느냐 이마도 때 보는 겁니다 이해갔어요 반대로 오른쪽 107페이지 이마도 보니까 오른쪽 부분에 산 1임 산 2임 써있죠 이마도는 집원 앞에 뭐가 붙어요 산자가 붙는데 가운데 점선이 있고 청주시 사천동 써있고 아무것도 안나와있지 허옇게만 나와죠 허옇게 나온 데가 지적도 시행지역이에요 그럼 이마도를 떼게 되면은 지적도 시행지역은 허옇게만 나오지 안나와요 거꾸로 지적도를 떼게 되면 이마도는 산을만 나옵니다 내가 제가 참 어이가 없는 일 한 걸 제가 알려드릴게 제가 복도방을 옛날에 98년대 처음 시작하면서 강의 시작하면서 투잡으로 같이 중개업을 같이 쭉 해왔는데 그 당시에 지금처럼 뭐 도면이 뭐 전산에 대해서 잘 떼주고 막 이게 아니었었고 가 떼와야 돼 가서 떼와 가지고서 한번 떼다가 귀찮아 가지고서 내가 아 이 지역 지적도 시행지역 이마도 같이 보려고 고지역을 지적도를 떼왔어요 떼와 가지고서 혼자 이 참 바보 같은 생각에 그때는 이 지적도 강의 할 때 아니야 다른 과목 강의 할 때인데 지적도에서 하얀 부분을 떼 내고 산자부터 떼 내고 이마도 떼 가지고서 허용을 떼 내고 붙이려고 그걸 같이 볼 수 있으니까 혼자 생각에 아무리 껴도 안맞아요 이게 왜 이렇게 안맞지 그래서 집원이 잘못된다고 그래가지고 봐도 어 맞는데 그래가지고 자꾸 껴도 안맞더라고 나중에 순간 우리 직원 애가 나한테 사장님 뭐 하세요 그래서 어 뭐 좀 해 그러니까 아니 뭐 이렇게 열심히 해서 아니 할게 있어서 그래서 신나게 하다가 나중에 순간 축척이 틀리구나 축척이 틀리니까 맞질 않을 거 아니에요 크기가 틀리니까 그래가지고서 결국은 잘라놓은 걸 다 버린 적이 있는데 아니 신나게 잘라고 왜 다 버려 그래가지고 염장을 지르던데 그래서 그랬더니 바보 같은 이사문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잘라서 붙이면 안맞아요 축척이 안맞으니까 그래서 이게 그런 게 나오는 게 내용이다 보니까 과거에 또 기순문제 나오기를 지적도 줘버넣고 산이라고 써놓고서 산으로 나온 지역은 임야도 시행적이다 그러면 맞는 말이에요 같이 안나오는 것이 차이점이다 보니 그렇게 허적해 나오고 산자가 나오고 나눠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내용 파악할 수 있구요 다섯번째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의의가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새로의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하여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하고 갖춰도야 한다 해서 개발사업 등을 시행해야지만 좌표가 만들어지고 개발하지 않은 지역은 좌표가 없습니다 이 지역은 개발된 지역 개발 안된 지역 개발 안된 지역 이런 지역은 좌표가 없어요 여기는 개발된 땅인가요 여기는 좌표가 있다는 얘기에요 개발된 지역은 좌표가 있지만 개발이 안된 지역은 좌표가 없는 겁니다 소 차이가 발생하는 거에요 우린 땅 중에서 좌표가 있는 땅들은 전국도 5%밖에 안되요 95% 아직 개발이 안된 상태입니다 5%라는 면적은 많아요 적어요 제가 되게 많은데 5%가 뭐가 많아 그러지 말고 전국토의 70%가 산 아닌가요 산은 개발할 수 있는게 아니니까 그 산 떼고 나니까 30% 가지고서 전 뛰고 다 뛰고 이만큼 개발된 거니까 5%라는 면적이 작은 면적은 아니에요 실제로 따지고 들어가면 심지어는 대란 땅이죠 대 지목이 대 대란 면적은 얼마나 될까 대란 면적은 프로테로 따지면 약한 3%가 채 안돼요 되게 되게 작죠 그것밖에 안되니까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희소가치가 있다 보니까 경국토중 70%가 산 이미 떼 버리고 전 뛰고 다 뛰고 과수원 다 뛰고 나면 이만큼 남는게 대란 얘기에요 그 땅이 좁으니까 원하는 사람 많은데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땅값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에요 대가 면적이 많으면 땅값은 고꾸라지겠죠 수요가 저 공급이 많다는 얘기는 하지만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거의 비탄력적이다 보니까 가격은 비쌀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든 이 대란 땅 면적 좁듯이 개발된 땅도 아직은 좁아요 그래서 일부 지역만 작성하고 있는 것이 모양새가 될 것이고 성격은 안보셔도 되구요 넘어가서 장단점 안보셔도 되고 비치 대상지역만 이해하시면 되요 1번이 참 중요한 말인데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전국에 걸쳐 작성 비치하는 장부가 아니며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갖춰두는 토지는 도시개발사업 등에 의하여 지적확정측량 동그라미 축척변경 동그라미 이 두개 지역은 의무적으로 작성되어 버립니다 이 두개 외우셔야 되요 어디하고 어디 지적확정측량지역과 축척변경지역은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반드시 외우시고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은 경계결정과 지표상의 복원은 좌표에 의하고 측량방법은 경위 측량방법을 한다 나와 있는데 아까 면적 구할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지적도 임화도 시행지역은 면적은 도상 측정한다 기억나세요?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은 면적은 좌표로 개선한다 그럼 좌표로 개선하라는 얘기는 측량하라는 얘기에요 측량하라는 얘기인데 이 지역은 좌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도면으로 측량할 수 밖에 없는거에요 좌표가 없으니까 이 지역은 좌표가 있나요? 좌표가 있다 보니까 이 지역은 측량을 좌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지적도 보니까 맨꼭대기에 지적도 쓰이고 괄호는 뭐라고 써있어요? 좌표라고 써있죠? 좌표가 있다는 얘기는 이 지역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이니까 측량 뭘로 하시고 좌표로 하는 것이고 도면 맨 밑에 보니까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25시 밖에 있어요 지금 차려졌어요? 네 그럼 이 지역은 좌표하는 지역이니까 측량 뭘로 하시고 좌표로만 하는거지 도면으로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거랑 비교해 보자고요 여기는 이 지적도는 측량할 수 없다는 말이 없었죠? 그럼 요거 측량하는 지적도에요 측량하는 지적도가 되겠지만 이 지역은 좌표하는 지역은 여기 못을 박아버렸네 측량할 수 없다고 이 도면을 측량하는 도면이 아니라 여러분 보라고 만들어 준거지 측량은 무조건 다 좌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결정, 지표상 복원 전부 다 측량하다는 얘기인데 측량은 좌표로만 하는 거지 지적도로 측량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아니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지적도로 측량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안 보셔도 됩니다 거기까지 보시면 큰 무리가 없고 등록사항은 토지의 소재와 지번이 나올 것이고 XY 좌표가 나오며 고유번호가 나와요 고유번호 아까 어디에 안 나온다고 배웠어요? 도면 빼고 나오는데 고유번호가 나올 것이고 지적도면 번호가 나올 것이며 장번호하고 보호 및 보호도가 나오는데 지금 떠나는 내용은 110페이지 가시게 되면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 보시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 나와 있고 고유번호 칸이 있죠 고유번호 몇자리 총 19자리 보는데 여기는 열한번째 숫자가 뭐가 될까 3이 되겠죠 3 그 다음에 토지의 소재 나와 있고 지번 나와 있고 도면번호 칸이 있고 장번호 칸이 있고 비고 칸이 있으며 부호도하고 부호하고 XY 좌표 칸이 만들어집니다 거기 보니까 부호도라는 것은 토지 생긴 모양새에요 지금 생긴 모양새가 사각형인가요? 요거는 좌표 몇개 찍으면 되요 4개 찍으면 되니까 1번점 2번점 3번점 4번점 좌표가 4개가 나온 겁니다 이해갔어요? 그럼 선이 꺾이는 점을 다른말로 뭐라고 부르고 선이 꺾이는 점 경계점 경계점을 뭐로 등록했어요? 좌표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말 이해하시면 등록사항이 끝났는데 등록사항은 주로 내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대장하고 도면이에요 거긴 매매 내고 여긴 잘 안내니까 양식 보시고 뭔지만 눈으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넘어가시게 되면 지적공부 보관 및 반출 나오는데 지적공부의 경우는 먼저 보관해서 1번이 큰 제목이 지적공부가 나와있고 2번이 전산 정보 처리 시스템 나와있죠 나누자구요 지적공부의 경우는 아까 총 몇개가 있느냐 8개가 만들어지는데 지적공부에서 대장이 몇개 있나요? 대장이 대장이 4개 도면이 2개 있고 지금 배운 경계점 좌표 등록부 하나 요 7개 장보하고 전산까지 해서 8개가 만들어지는데 보관장소가 달라요 보관장소의 경우는 요게 일반적 지적공부가 여러분 교재 1번이고 전산 정보 처리 시스템이 요 2번 요거에요 2번 일반적인 장보의 경우는 지적소관청이 보관하게 되고 장소가 지적소구에 의해서 보관하게 됩니다 지적소구라는 것은 지적공부에 관한 문서를 보관하는 창고가 지적소구인데 연구에 보관할 것이며 보관기간은 그 다음에 원칙은 반출할 수도 없고 삭제 보관이 보관하시고 복제 지적소구 구 구 구구에 보관해 용구에 보관할 것이며 반출도 안되고 복제도 할 수가 없다고 됩니다. 하지만 전산의 경우 보관장소는 시 도지사하고 시장군소 구청장이 보관을 하되 장소는 지적정보관리체계에서 보관을 하시되 기관은 영구히 보관하며 반출하지 못해요. 하지만 전산은 복제할 수가 있습니다. 전산이 바이러스 먹어버리면 다 깨져버리다 보니까 요거를 복구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복제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요게 차이점이에요. 그럼 일단 일반적인 장본은 복제 규정이 없지만 복제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원칙은 둘 다 반출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지만 여기는 아예 반출 규정이 없고 여기는 반출하는 유의 규정이 두 개가 존재합니다. 반출할 수 있는 규정이 첫 번째가 천재지변동 사변에 개입된 경우 책에 있으니 주춰드릴게요. 열심히 쓰지 마시고 책에다 있는 거니까 쓸 필요 없고 체크만 하시면 되는데 찾아서 천재지변동 사변에 개입된 경우하고 또 하나가 시 도지사나 또는 대도시 시장에 승인을 받으면 반출할 수 있는 것이 반출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장보는 반출 규정이 이외로 존재한다 할지라도 전산은 아예 반출 규정이 없어요. 책 들어가시게 되면 일반적인 지적 공부의 경우는 어디서 보관하실 것? 소관청이 시 공부의 지적 소고에서 보관할 것이며 영구지 보관하시고 반출할 수 없는 게 원칙이더라. 다만은 생략하고 부식 안 보셔도 되고요. 이번 전산 정보 처리 시스템의 경우는 보관장소가 지도지사와 시장군수 구청장에 보관하되 장소는 지적 정보 관리 체계에서 영구히 보존하시더라. 다르셨나요? 하지만 일반적인 장보는 복제 규정이 없지만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존해야 하는 지적 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거나 별경을 대비해서 지적 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해서 복제는 전산만 복제하게 됩니다. 백오프 파일을 따로 만들어놔요. 오른쪽에 반출은 원칙은 둘 다 금지가 되겠지만 반출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은 일반적인 장보만 반출이 가능한데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 하나는 천재, 지변 등 사별이 개입된 경우와 또 하나는 시의 도지사 또는 대도지 시장에 승인받은 반출할 수가 있다 해서 두 가지가 반출이 가능한 케이스입니다. 여기는 잘 내진 않으니 간단히 의미만 파악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가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 21일 때 기출한 적이 있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설치한 기구가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입니다. 설치권자가 누구입니까? 이게 기출문제에요. 답은 국토교통부장관 설치를 하게 되어있고 이 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국장은 해당 공공기관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가 있는데 요청할 자료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끝부분에 보니까 기적번에 주민등록 전산자료 두 번째가 가족관계등록 전산자료 세 번째가 부동산등기 전산자료 네 번째가 공시, 지가 전산자료에서 이 네 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공공기관장들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을 하는 것이 의무규정이에요. 이때 요청할 자료가 아닌 것은 물어볼 수 있으니까 네 개 자료 줄쳐놓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부동산중합공부인데 이 중합공부가 작년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두 문제를 빼버립니다. 여기서만 지적소관청이 부동산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업과 관련된 정보를 중합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작성 시작하는 장부가 바로 부동산중합공부에요. 중합공부라는 장부는 토지와 건물에 관계된 장부가 구청가시면 18가지가 있는데 다 모아놓은 겁니다. 앞으로 토지대장 지적도 한 통 한 통 뜰 필요가 없이 이거 하나만 딱 대의치게 되면 모든 사항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좋아진거에요? 나빠진거에요? 네? 나빠진거라 그랬죠? 공부할게 늘어나니까 좋아진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작성권자가 누구래요? 지적소관청이죠? 구별하셔야 돼. 위에 나와있는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 설치권자는 국토부 장관이고 중합공부는 지적소관청입니다. 지적소관청이 부동산중합공부를 또 소관청이 연구에 보관하게 되어있고 현재 전산화 되어있다 보니까 복제해놔요. 같이 보시면 될 부분이고 넘어가시면 등록할 사항이 크게 4가지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한 문제가 출제한 것이 기출문제인데 등록사항 4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장례 2개를 냈는데 올해 또 낼까요? 낼 겁니다. 또 낼 테니까 먼저 첫번째가 토지표시와 소유자 가능사항 나오더라. 토지표시와 소유자 가능사항은 지적공부 내용을 토대로 등록하게 되고 두번째가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 가능사항은 건축물 대장 내용대로 등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가계 가능사항은 세번째부터 봐야죠. 토지이용료 규제 가능사항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라는 서류가 있어요. 보신 적 있나요? 계획 확인서를 보게 되면 용도지역 논건폐율 용적률 다 나옵니다. 이걸 다 모아놓은 거에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계 가능사항은 토지의 경우는 개별 공시지과 건물의 경우는 개별 주택가격이고 아파트같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통해서 등록해줍니다. 이 네가지가 주된 내용이에요. 첫번째가 토지표시와 소유자 두번째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세번째가 토지이용 및 규제 네번째가 가격까지 해서 네개를 모아 놓은 것이 바로 부동산 종합공부가 될 것이고 이 장보들도 지적소관청 가서 등본 발급 열람 다 가능합니다. 현재 등본 발급 해주면 작성이 끝난 지역이고 등본 발급 안되는 경우는 현재 작성 중인 지역이니까 시간 내시면 동사무소 가서 한번 떼보세요. 가실 일 있으시면 그럼 떼지 마세요. 그냥 한번 가서 시간 내시면 여러분 사시는 집 한번 떼달라고 요청하면 나올 겁니다. 그럼 쫙 나오니까 아 이게 이거구나 라고서 보시면 이제 배운거 확인하시면 아마 편할거에요. 시공구도 가능해요. 음며동도 가능해요. 원칙은 시공구가 편한 가는 장소인데 여러분 구청 갔다 갔다 쉽지 않잖아요. 편율을 위해서 빼준거에요. 동사무소 갈 수 있도록 빼준거니까 지금은 동사무소 가서 다 떼줍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지적공부에 열람이나 등본교부는 안나오니까 이제 보건 생략할게요. 넘어가고 페이지 116페이지 지적공부에 복구란 말 나오는데 복구라는 건 모름이 하느냐 복구는 소관층이 보관하고 있던 지적공부가 물리적으로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 지적공부가 없어지게 되면 다시 만드는 것이 복구에요. 예를 들어서 서구청이 과제가 나서 다 불타버린 경우에 대장 잘 타겠죠. 타 없어지게 되면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드는 게 복구인데 문제는 전사는 복제한 게 있었나요? 전사는 이 절차가 필요하지 않는 것이고 일반적인 장모는 복제한 게 없다 보니까 멸실라면 다시 만들어줘야 돼요. 과정을 물어보는 게 이 파트인데 복구할 당시에는 목적이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또는 훼손되어서 있더라 없더라 없어서 하는 것이 복구입니다. 없어서 복구할 때는 소관층이 복구를 해주게 되겠고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신청하라고 하면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소유자 어디 신청하시오? 딱 그랬더니만 소유자가 떡하니 가가지고서 어떻게 오셨나요? 복구 신청하러 왔대요. 지목이 뭐요? 그러니까 돼요. 면적은 커요. 그러면 복구가 안되기 때문에 직접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구할 때 여러분 교재 복구 자료가 나올 겁니다. 자료가 24회 문제에서 다음 중 토지 표시 복구 자료가 아닌 것은 이게 문제입니다. 외우지 못하니까 어떤 게 있나 눈으로 봐 놓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등기부등본 있어요. 등기부도 가능하고 법원 확정 판결서도 있죠. 세 번째가 지적공부 등본도 있고 측량 결과도도 있고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도 있으며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복지한 지적파일도 있다 해서 총 5개가 7개가 만들어지는데 7개의 아닌 거 물어본 것이 기출문제입니다. 눈으로 좀 봐 놓고 넘어가시고요. 이 중에서 소유권 복구 자료 몇 개 있대요? 두 개 있죠. 뭐하고 뭐 등기부하고 확정 판결서 그럼 이 등기부하고 확정 판결서의 경우는 소유권만 복구 자료로 쓰여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이 안에 속해 있나요? 속해 있죠? 그래서 7개 박스 집어넣은 다음에 이 중에서 소유권 복구 자료로 같이 쓰이는 거 몇 개인가 물어보면 답은 두 개예요. 등기부하고 확정 판결서의 두 개는 둘 다 쓰여있는 거니까 주의하시고 이런 자료를 누가 조사하실 것 소관창이 조사하다 보니 밑에 절차상에서 오른쪽으로 절차가 첫 번째가 복구 자료 조사합니다. 조사할 것이고 두 번째 경우는 규제에서 복구 자료 조사서 조사도 찾았어요. 이거는 대장이 멸치라는 경우도 있고 도면이 멸치랄 수도 있더라. 대장이 멸치라는 경우는 복구 자료 조사 서 작성하게 되고 도면이 멸치라는 경우는 복구 자료 조사도를 작성하게 됩니다. 대장이 멸치라는 경우는 복구 자료 조사 서고 도면은 복구 자료 조사 도예요. 작성하게 돼 있는데 복구를 조사하다가 또 세 번째 규정 보니까 복구할 때 측량하는 경우가 있더라. 복구할 때 측량하는 경우가 세 번째인데 복구 측량하는 경우는 무조건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읽어보게 되면 복구 측량에서 작성된 복구 자료들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에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허용 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 자료들을 작성할 복구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복구 측량을 해야 한다. 차리셨어요? 그럼 이제 지금 자료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지금 나온 말이 허용 오차를 초과한단 말이 나왔습니다. 오차 초과란 말은 면적이 아까 일치라고 배워서 불일치라고 배웠어요. 불일치하는 거죠? 그럼 자료도 없고 면적도 일치하지 않으니까 측량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밑에 허용 오차 이내의 경우는 오차 이내가 나오면 이때 일치하나요? 일치할 때는 측량 실시하지 않고 조사면적 등록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측량을 반드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만 측량하느냐 자료가 없다거나 오차를 초과했단 말이 나올 때만 측량 들어가니까 주의하시고 측량활동에서 새롭게 얻어진 경계 면적을 정정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측량활동의 경계 면적을 새롭게 조정도 할 수 있더라고요. 고칠 수가 있는데 조정을 하게 되면 따져보자고 여러분 토지 대장에 면적이 있었는데 복구를 했대요. 면적이 조금 증가했대요. 기분 좋아요? 가만히 계시겠죠? 눈만 껌뻑껌뻑 하고서 가만히 계실 텐데 면적이 감소가 됐대요. 난리 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면적을 조정할 당시에는 임의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하고 이하한 개인의 동의를 받아 조정이 가능한 거지 소관식 직권 조정했다가는 난리 납니다. 그래서 동의받고 조정할 것이며 또 경계가 바뀌면 경계 확인을 위해서 지상에다가 경계점을 박아줍니다. 여기가 경계라고 해서 그건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내려와서 번호상으로 여러분 교재 6번에 넣을 텐데 여기서 5번으로 게시란 말 나올 텐데 게시는 여기서는 사전 게시예요. 뭐라고요? 사전 게시 게시를 하긴 게시하는데 복구할 걸 미리 게시해 줍니다. 게시하는 사항은 복구하고자 할 사항 복구 하고자 할 사항을 시공구 게시판이랑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월 이상을 게시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에요. 게시를 하긴 하지만 복구 끝나기 전에 게시하는 거지 복구 끝나 후에 게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주 옛날 얘기인데 96년도까지는 복구 끝난 이후에 게시했습니다. 복구한 이후에 게시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토지 지목이 되었었는데 지목 잡종지로 바뀌어 있더라. 가만히 계실래요? 난리나겠죠? 그러니까 와서 뒤집지 말고 이렇게 복구할 테니까 볼만 있으면 이의신청해라요. 그럼 이의를 받기 위해서 미리 게시하는 겁니다. 단 복구 할 거예요. 복구한 거예요. 할 걸 미리 게시하는 거예요. 할 거라 잡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게시기간 내 2인청이 들어갑니다. 불만 있는 자들은 2인청을 하게 되면 2인청을 해결해 준 다음에 복구해 주면 될 텐데 일곱 번째 복구한다는 얘기는 다시 만드는 게 복구입니다. 그럼 대장과 도면 나눠서 대장은 반드시 복구하느냐 얘는 예외 없습니다. 반드시 복구해야 돼요. 도면의 경우는 원칙은 복구하는 게 원칙이지만 단 복구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두 개가 빠지는데 하나는 대장이 복구되고 도면이 복구되지 않냐는 토지가 축적 변경 시행지역에 편입이 된다거나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에 편입되는 경우는 이 두 가지 시행지역이 편입되는 경우는 도면을 복구하지 아니냐 할 수 있던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거 외울 건 아니고 상황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까 좀 전에 외우시기를 경계점 좌패정도구 시행지역은 두 개는 외우시라고 그랬습니다. 어디하고 어디 지적 확정 측량지역과 또 하나 축적 변경 대상지역은 의무적으로 작성하실 것 그럼 지적 확정 측량지역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축적 변경이죠. 이 두 개 지역은 뭘 만드느냐 앞으로 경계점 좌표 등록으로 시행지역 되어버립니다. 그럼 이 지역 지적도 축적은 가장 큰 축적 500분의 이를 새로 만드니까 옛날 노면 필요하지 안타가 되어서 만들 필요 없도록 빠져나갔는데 요거 고르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요걸 잡아내셔야 돼요. 복구를 왜 하는가 이해하셔야 돼요. 먼저 복구를 왜 해요. 이후부터 하라 답이 나와요. 항상 이걸 잡아내셔야 돼. 그래서 답이 떨어져요. 복구 왜 해요. 멸시돼서 있다 없다 없을 때 옛날 상황을 조사해라요. 조사하다 조사가 안될 경우는 자료가 없는 경우는 측량해라요. 측량하고 또 토지표지사항을 잡아주기 위해서 불만 생길 수가 있잖아요. 미리 개시해라요. 이의받아주신 걸 다시 만들고 순서만 기억하시면 답이 나오니까 먼저 왜 하는 것부터 이해하시고 들어오시길 바라고 여기는 매회 내지는 않아요. 과학금 출제하는데 24회 나오고 25회 안나왔으니까 올해 26회죠. 건들 수도 있어요. 나중에 기출문제 찾아서 보신다거나 다운받아도 풀어보시게 되면 매번 내는데 매번 내요. 매년 내게 돼 있어요. 근데 해거래로 나온 데가 있어요. 그거는 돌아가면서 나오는 것들은 한번씩 돌아가면서 내다보니까 대충 주기를 잡아내시면 돼요. 그럼 뭐가 나올지 감자 볼 수 있으니까 지금은 아직 문제풀일 땐 아니고 7월달쯤 가가지고서 아니면 8월달쯤 가서 실력 좀 올라간 다음에 그때 가서 제가 권한을 저 권고해드려요. 권고상으로 웬만한 동영상 사이트 들어가시면 기출문제가 다 떠 있거든요. 있거든요. 다. 네. 그거를 동영상 사이트 그냥 내버들어가서 중개사 기출문제시면 다 나와요. 어떤 카페만 다 다 있으니까 중개사 카페에 가입한 거 없어요? 어디든지 하나 찾아서 가입해 보시라고 그러면 자료가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다운받으시면 쭉 매회별로 나온 게 있으니까 그걸 한번 쭉 풀어보시면 아하 여기 어디서 문제가 나오는지 감을 잡아요. 지금은 문제 감자 볼 때가 아니고 열심히 듣고 잊어먹을 때니까 듣고 잊어먹고 듣고 잊어먹고 듣고 잊어먹고 반복하시다가 나중에 실력 좀 좋아지시거나 그때 나중에 기출문제 쭉 다운받아보시면 대충 뭐가 나올지 감이 잡혀요. 격언도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또 나온다. 또 나오는데 답은 똑같이 하면 살짝 돌려놔요. 똑같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공부하신 분이 다 잡아내는 거예요. 지금보다 문제 다 배우면 답 잡아낼 것 같죠? 답이 바뀌거든. 답이 와서는 공부가 안 되고 답 되는 과정을 알아야 돼요. 그때까지 참으실 부분이고 듣다 보니까 자꾸 까먹죠? 사람이니까 그래요. 사람이니까 까먹게 돼 있고 안 까먹으면 사람이 아니죠. 머리 터집니다. 지금 계속 잊어먹고 까먹고 반복하다가 10월달 가서 안 잊어먹으면 돼요. 그 다음에 118페이지 지적 전산자료인데 전산자료의 경우는 이용할 때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해서 이용하는 절차와 그 다음에 범위가 있게 됩니다. 전산자료의 경우는 먼저 본 다음에 필요한 상황만 잡아 드릴 테니까 책 중에 체크만 보시면 돼요. 다 보지 마시고 전산자료 이용할 당장소에는 이용하는 범위가 있고 이용하는 절차가 있는데 범위의 경우는 먼저 얼만큼 이용하느냐 전산자료의 경우는 필요한 최대한 이용할까 최소한 이용할까 최소한 이용하는 것이고 전산 자체를 제공할 수도 없으며 자체를 복제할 수도 없다 이 말 뜻은 제공을 해주긴 해주겠지만 필요한 만큼 이상 주지 않겠다는 것이 범위상으로 최소한이니까 최대한 그럼 틀려요 이용할 때 과정상의 차이점은 절차는 먼저 심사를 받아야 되고 심사 후에는 승인받는 게 절차입니다. 이제 심사권자가 누구입니까 이게 기출문제예요. 심사권자는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심사받는데 관계 중앙 행정기관 또 누구를 미하느냐 공복공부할 때 국토부장관이 어떤 계획을 위반하고자 할 때는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장관 협의해라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럼 국토부장관과 협의했다는 얘기는 동등한 입장 상하의 입장 동등한 거죠. 그럼 관계 중앙 행정기관을 갖고쳐 장관을 위한 거예요. 심사받고 승인받으러 승인받을 당시에는 전국단이 이용할 때가 있고 시도단이 이용할 때가 있고 시군구단이 이용할 때가 있더라. 시군구단이 이용할 당시에는 이때는 지적소관청 승인받고 이용할 수가 있고 시도단이의 경우는 시도지사하고 그 다음에 또는 지적소관청 승인받고 이용할 수가 있으며 전국단이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시도지사 그 다음에 또는 지적소관청 승인받고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승인권자가 올라갈수록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2012년까지는 얘가 없었습니다. 얘가 없다가 추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추가시킨 이유는 외울 건 아니고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봐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취득세 과세권자가 누구예요? 취득세 취득세 과세권자 취득세 과세권자 취득세 과세권자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다가 팔아먹더라 이게 부동산 일대기 아니에요? 다 세사세요? 사서 갖고 있다가 팔아먹잖아요.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 취득세 보유할 때 납부하는 세금 재산세 팔아먹더라 양도소득세 이 세 개의 세금 중에서 세율이 가장 높고 가장 세금이 많은 것은 양도세죠. 단계차액은 60% 때려버리니까 아닌가? 맞죠? 세율이 가장 세고 세금 가장 많이 오신 양도세예요. 양도세는 가장 세게 크죠? 국가가 가져간 돈이에요. 그 다음 큰 돈은 취득세가 커요? 재산세가 커요? 그건 시도시사가 가져간 세금 재산세는 가장 작잖아요. 여기 시금 국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과세권자의 우동이 안 헷갈릴 거 아니에요. 알아서 외우시는데 그러면 취득세 누가 과세한다고요? 시도지사죠? 그럼 고지서 누가 발부하는 게 원칙이냐? 대전시장이 발부하는 거예요. 오케이? 과세권자 시도지사니까 근데 문제는 현재 취득세 과세 고지서 누가 발부해 주느냐? 구청이 해줘요. 구청이 구청과 고지서 받아가 내면은 그 돈은 대전시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자동차 등록하더라 취득세 내야 되죠? 고지서 받아. 대전시장 가까우니까 별 문제 없겠지만 저 멀리 사는 사람은 유성구 사는 사람은 여기까지 왔다 가려고 하면 머니까 세금은 어차피 내도 대전시로 다 들어가니 고지서만큼만은 거기서 받으라는 얘기예요. 쉽게 이해해서 납세 편을 위해서 그럼 대전까지 올 필요가 없고 아까 지적고무 등본 원칙은 시금 국가 뜨는 게 원칙이지만 음면동도 인정해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편의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게 없을 당시에는 여러분이 전국에 필요하더라도 어디 갔다 와야 돼요? 국토부 찾아갔다 와야 돼요. 이게 편하냐? 어차피 여기가 승인받아도 다 전산대로 있잖아요. 온라인 돼 있으니까 이게 편하지 않나요? 그럼 이용하는 데 편의를 위해서 합쳐 버리는 게 넣어준 거예요. 그럼 범위만큼만 가서 승인받으면 인정해 주겠다고 그래서 따라 붙은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왜 여기까지 올라가면서 늘어나는지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이고 이게 기본 취지입니다. 그럼 이용하는 범위 절차는 심사 후 승인이죠. 그럼 심사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느냐 제가 책을 주춰드릴게요. 주치지 마시고 뭐가 중요한지는 알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자 이용하는 절차는 먼저 심사하는 범위가 자료 사용 목적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심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적합성하고 공익성을 따져봅니다. 두 번째가 개인의 사생활을 심화할 수 있다 보니까 사생활 심해 여부하고 자료의 사용 목적에 사용 방지 및 안전대책을 심사하는 건 심사 범위가 됩니다. 심사 받고 승인 가는 게 원칙인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심사 승인 중에 심사만 면제가 있어요. 그럼 심사 받을 필요 없다는 얘기죠. 승인은 받으라는 얘기에요. 심사 면제가 일단 심사권자가 누군가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죠. 본인이 본인 심사 받을까요. 그건 아닐 테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랑 소속되어 있는 기관장들은 심사가 면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해당 지자체가 승인 신청할 때도 심사 규정 면제입니다. 지자체가 소관청이죠. 시금구니까 그럼 자기도 전산대로 가지고 있는 자에요. 같은 식구끼리 심사 받을 필요는 없다 해서 이 두 명은 심사만 면제에요.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작년에 개정되면서 추가된 규정이 그럼 이 두 명은 심사만 면제가 됐는데 반대로 심사와 승인 둘 다 면제가 있다 보니까 여기 또 문제 되는 겁니다. 둘 다 면제 라는 얘기는 심사도 받을 필요 없고 승인도 받을 필요 없는 경우가 작년에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을 이용하고자 할 때 아 내 땅을 내가 이용하는데 굳이 심사 승인 받을 필요 없다가 되는 것이고 또 소유자가 사망해서 이자의 상속인 이용할 때도 이 두 가지를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반대적으로 요게 중요해진 거예요. 지금은 나눠서 요 두 명은 무험한 면제 심사만 면제 이 두 명은 둘 다 면제 자꾸 들어가셔야지 보여요. 책이 이해갔어요? 요거 보고서 책 찾아서 줄만 쳐놓으시면 됩니다. 책 보니까 의보니까 지적 전산자료에 승인을 신청하라는 자는 지적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 심사가 먼저인가요? 승인이 먼저인가요? 심사가 먼저죠. 하지만 다만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소속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받지 않는다. 그럼 지금 나와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소속기관장 플러스 지자체의 경우는 심사는 면제한 얘기입니다. 그럼 승인은 받아야 돼요? 받으라는 얘기고 이용할 때 승인권자가 전국단위에 누구 승인 받으시래요?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승인받으면 되고 시 도단위의 경우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승인받으실 것 시 공고단위는 지적소관청이죠? 찾으셨어요? 아 시 식은거는 지적소관청 말 잘못했나 내가? 웃어가지고 헷갈렸잖아 지금 내가 틀린 줄 알고 중앙도 옐로우카드 자 그 다음에 세번째 보니까 3번은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사 및 승인열차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찾았어요 둘 다 면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먼저 심사 면제는 누가 면제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심사함한 면제 소유자와 상속인은 둘 다 면제 둘 다 나눠놓고 들어가시라는 얘기입니다 범위는 필요한 최대한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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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이용하는 범위가 될 것이며 다음 페이지에 맨꼭대기 박스 있죠 그건 안 보셔도 되고 3번의 통지 박스만 보시면 돼요 심사 신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다음 사항을 심사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제해야 한다 신청 내용에 대해서 타당성 적합성 공익성과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자료 사용 목적의 사용 방지 및 안전 대책을 심사하게 됩니다 4번은 같은 말 뜻인데 그럼 심사 받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승인 받으러 가야 되죠 그럼 지적 전산 자료 이용 또는 활용 목적에 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 신청할 때 심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왜 심사가 면제이니까 풀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심사 받는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용료의 경우도 요거를 이해하자구요 사용료의 경우도 국토부 장관이 제공하더라 국가단체니까 수입 인지가 되고 나머지 수입 증지에요 우표석지 모형에 표가 있는데 수입 인지가 증지가 있게 됩니다 인지는 국세 증지가 지방세에요 주민등록 등록 등록될 경우는 수입 증지를 살게 되고 여권 만들때는 수입 인지를 내는거에요 국가가 만들어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텐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요게 중요해졌어요 지금 이건 뭐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고 요거 잡아 놓으셔야 돼요 노랑색깔은 모호한 면제 심삼한 면제 빨강색깔은 둘 다 면제해서 나눠서 절차상 빠지는 것들을 특색이 있으니까 잡아놓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적공업 파트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게 되면 페이지가 130페이지에 토지이동지적정립 파트는 또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보도록 하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